네 안녕하세요 농사정보채널입니다. 오늘은 미국선녀벌레가 대량 발생함에 따라 등록된 농약확인 그 출처는 각 회사별 홈페이지 제품정보를 참고했고 개인적인 생각이 백보 반영이므로 사용전 꼭 구매처 또는 농약회사에 문의하여 재확인 후 사용하세요. 영상이 문제가 될시 삭제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미국선녀벌레와 그냥 선녀벌레의 차이를 보자면 미국선녀벌레는 이렇게 약간 백색을 띄고 있고 일반적인 선녀벌레는 녹색을 띄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약충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선녀벌레를 방지해야 되는 이유는 농작물의 즙을 빨아먹고 말려서 피해를 줍니다. 올해 가물어서 그런지 이상기후로 인하여 대량 발생하였고 잘 방지가 되지 않는 점 그래서 제가 등록된 약제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먼저 경농입니다. 경농 경농은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빵빨의 만장일치 빵빨의 S모스피란 보스 당찬이 있습니다. 기본 베이스는 이런 진딧물 약제 이런 진딧물 베이스 친구들과 진딧물 나방 그 다음 노린제까지 그리고 노린제 이런 베이스가 되어 있고 이제 성분으로 보자면 이제 아스타미프리드에다가 에터펜프록스 아스타미프리드 그 다음에 피리플루키나존 요것도 피리플루키나존이고 요건 디노테퓨란 요런식으로 대표적인 성분으로 다 구성되어 있고요. 요런 성분들을 잘 봐주셔야 되는게 회사마다 대표적인 약들이 있고 이제 이름만 다르고 성분은 같은 약들이 많습니다. 어찌됐든 그 미국선녀벌레를 잡는 약들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제 성분을 잘 알고 쳐주셔야 방지가 잘 됩니다. 요거는 농협케미칼입니다. 농협 아 여기 있네 농협케미칼 농협케미칼 또 대표적으로 이제 팬텀 뭐 리모트, 모카스, 청시롱실, 힘센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건 힘센이나 팬텀으로 많이 미국선녀벌레를 방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요기 힘센 같은 경우에도 아스타미프리드에다가 서피스탑플루로 요것도 이제 뭐 진딧물 기반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요거 아스타미프리드도 아까 뭐 진딧물 쪽이나 뭐 이제 그 나방도 괜찮고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팬텀, 팬텀도 이제 놀인제 아까 경농의 어 이제 보스와 같은 거죠. 어 요기는 이제 동방아그로입니다. 동방아그로고 동방아그로도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똑소리나 스미치온, 스트레이트, 청추러람, 크레모아, 프라우스인데 이제 스트레이트가 이제 또 진딧물 대표 약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아까 에토펜프록스 아스타미프리드 뭐 기반으로 나오고 어 이제 여기 아까 클로티아 니린 뭐 요렇게 이런 다른 성분도 있고 이제 셀퍼사플로르 진딧물 기반에 이제 효과 좋은 셀퍼사플로르 또 에토펜프록스 어 여기는 이 회사는 아스타미프리드 아 여기 있네 크레모아가 여긴 디노테프란 이 없네요. 디노테프란 디노테프란 아까 디노테프란은 어 보스와 이제 팬텀이 있었죠. 보스, 팬텀 어 팬텀 맞나 이 팬이? 모르겠다. 모르겠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는 파만농입니다. 파만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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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보시면 이제 디노테프란 어 또 아스타미프리드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에토펜프록스 또 솔펙사플로르 에토펜프록스 음 또 디노테프란 뭐 아스타미프리드 그 다음에 또 솔펙사플로르 아스타미프리드 어 근데 세티스 요게 또 진딧물 전문약 에 요런 요런 식으로 요게 보면 이제 검객 기공자 나방 노림체 돌격대 세티스 트랜스폰 타이틀 뭐 히든키 오신 오신은 아까 계속 나오는 디노테프란 아까 뭐예요 어 경롱은 보스고 이제 논캠은 팬텀 팬텀 팬텀이고 이제 한농은 오신 에 전문테프란 아스타미프리드 계속 나오죠 그래서 진딧물 각 회사의 전문약재들 에 어 요기는 이제 뭐 바이엘 성 바이엘 성보 신젠타 삼공인데 요기도 보시면 뭐 뭐 썰복사플로 썰복사플로르 아스타미프리드 어 어 그 다음에 요기 이제 그 바이엘 대표적인 이제 진딧물 전문약 어 모벤토 나오죠 모벤토 음 그리고 또 아스타미프리드 에 뭐 요런식으로 지금 또 아스타미프리드 어 해가지고 뭐 전체적인 미국 선녀벌레 효과 좋은 약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실제로 다 미국 선녀벌레 등록이 되어 있구요 그래서 종합적인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어찌됐든 효과적인 부분을 보면 미국 선녀벌레 어 우리가 보면 나방처럼 생겼지만 이런 진딧물이나 노린제에 등록된 애들이 잘 잡는다 어 나방보다 더 진딧물이나 노린제 등록된 애들이 잘 잡는다 그래서 진딧물 노린제가 나방에 등록된 약보다 효과가 좋은 놈들이 미국 선녀벌레를 잘 잡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디노 대표란 뭐 있을까요 보스 그 다음 오신 팬텀 뭐 이런 친구들이 효과가 좋다고 생각되고 각 회사별로 다 가지고 있고 이제 또 각 회사별로 진딧물 대표약들 있죠 아까 뭐 경롱원 빵빠레 그리고 뭐 이제 아까 세티스 동방 스트레이트 뭐 트랜스폼 그 다음 뭐 무벤토 뭐 이런 뭐 각 회사별의 진딧물 전문약들이 있는데 뭐 이 친구들도 이제 그런 미국 선녀벌레 잡는 데는 굉장히 효과가 좋다 그리고 아스타미드 아스타미프리드 성분을 바탕으로 이제 약재가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디노 대표란 한 번 그리고 각 회사별의 이제 그 진딧물 전문약들 한 번 그리고 아스타미프리드 기반을 되는 약 한 번 뭐 이런걸 좀 추천드릴게요 어찌됐든 많은 약들이 있지만 그 밖의 약들은 중저가 약재들은 등록은 되어 있어도 효과가 미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비싸면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고 겹치지 않게 약재 성분을 참고하여 이삼에 살포하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디노 대표란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 회사별의 진딧물 전문약들 뭐 빵빠레, 세티스, 스트레이트, 트랜스폰, 모벤토 등 그리고 또 아스타미프리드 뭐 아까 뭐 만장일치나 뭐 모스피란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아스타미프리드를 기반한 약재들이 한 두 번 더 들어가면 이제 미국 선녀벌레를 방지하는 게 좋다 뭐 아까 사실 저가 약들도 많이 등록은 되어 있지만 올해같이 밀도가 높을 때는 저가 약을 한두 번 치는 것보다는 고가 약들을 두세 번 더 치는 게 효과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